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극찬기업. 이곳에는 어떤 기술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쪽에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어떤 테스트예요? 저희가 지금 휴대폰을 이용한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담당자를 따라가자 영상 통화? 아니, 셀카를 찍고 있는 한 남자. 테스트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대표님 셀카 얼굴 사진 찍고 계신 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아마 기존에 해외 관광이라든가 바이어 미팅을 했을 때 아마 다국어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영어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희는 이렇게 셀카 모드에서 서로 눈으로 보면서 자동으로 입력하고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입력되자 실시간으로 화면에 번역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서비스 주로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레스토랑에서 매운맛을 빼주세요. 아니면 호텔에서 제 배낭을 맡겨놓고 다시 체크아웃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영어가 잘 통하지 않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좋은 솔루션이 될 겁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시간 현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과 의사 전달하는 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번역 서비스의 경우 글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앱의 음성을 인식해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반면 극찬기업의 동시 자막 서비스는 셀카 모드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한번 직접 써보시겠습니까?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한 마디 꼭 붙여주세요.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깎아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처럼 기업은 공항, 레스토랑, 면세점, 버스턴널 등에서 현지인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기술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데. 작가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개발하신 보이스 클라우드로 여기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셔서 같이 가보려고요. 오늘 제가 보이스 클라우드를 가지고 여기 센터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앱을 통해서 제가 오너모드에서 이벤트를 초대장을 발급할 수 있고요. 초대장 받으신 분들만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해당되는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제가 오늘 안내 통역 가이드를 맡고 있는 이상호 대표입니다. 별도의 송수신기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자막, HD 라이브 오디오를 제공하는 음성 공유 플랫폼을 개발한 극찬기업. 이 기술은 QR 코드를 통해 사용자들을 초대해 사용 가능하며 송수신기를 회수하고 반납하는 과정을 생략해 시간 절약은 물론 위생적으로도 탁월하다. 대표님, 그 아래 지금 박스가 세 번째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보이스팸스인데요. 보이스팸스는 이 파우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되는 현장 투월 가이드, 동시 통역 VIP 수행을 할 수 있는 무선 하드웨어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치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대표님. 그건 뭔가요? 이 장비 하나만 있으면 저는 회수하고 반납하는 송수신기 없이 참석자들의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오디오를 제공하는 초소형 무선 기지국이 됩니다. 아까 그 직원분한테 들어보니까 거리가 축구장까지 가능하다. 맞습니까?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핫스팟 형성이 되어 있어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국제 표준 통신 규격을 준수해 전 세계 어디서나 라이브 오디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혁신적인 AI 음성 공유 서비스를 개발한 극찬 기업.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될까? 저희는 AI 음성 공유 서비스의 전문 기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과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마 디지털 패러담에 맞는 AI 음성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꼭 성장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혁신과 차별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놀라운 아이디어는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미래를 빛내는 ICT의 무궁한 발전을 이끄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